전지산업의 중요성을 알아봤고 또 세계 시장에서의 각 기업들, 각 국가 간의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전지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 정책 동향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치열하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각 기업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전지산업의 중요성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지산업의 핵심은 전기전자와 또 화학산업으로 이루어진 융복합산업일 뿐만 아니라 부품, 소재 그리고 IT, 전기자동차, 에너지가 접목된 전방위 산업의 연관성이 매우 큰 산업이라고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산업의 연관성과 또 부품, 소재, 또 전방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전지산업을 위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인 경우에는 현재 삼성SDI가 전지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SDI가 전지산업을 진출해 있는데 여러분 삼성그룹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의 핵심 역량이 전자산업입니다.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통신 그리고 각종 전자 부품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삼성그룹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은 전자다, 또 전자 관련된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창출해 나갈 것, 즉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생명공학, 그리고 의료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입니다. 그러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인 전자와 에너지 산업, 생명공학, 의료산업을 접목하는 데 가장 중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뭐냐 하면 저는 전지산업이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는 전자와 그리고 에너지가 접목된, 화학이 접목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또 성장동력으로 신수송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지와 같은 전자와 에너지가 접목된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삼성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를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미 삼성 SDI가 IT 분야에서 현재 전지산업 세계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26% 이상을 달성해서 세계의 위주로 이미 2011년 이후 등극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에너지산업과 차세대 신수송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지산업을 그룹 차원에서 선정해 줌으로써 성공적으로 산업이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LG화학을 누가 보면 LG그룹에서는 현재 LG화학이 전지산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LG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옛날에 럭키, 지인은 금성. 그래서 럭키는 화학산업이 주종 핵심 역량이었고 금성은 잘 아신 것처럼 전자산업이 핵심 역량이었습니다. 그럼 LG화학이 됨으로써 LG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화학을 접목한 전지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직위 크기 당연한 것이고 또 LG그룹이 향후 미래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LG화학과 같은 기업 그룹 내에 있는 핵심 역량을 접목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